그 물건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라. 알맞은 정도의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다만 도를 넘어서면 소유가 주인이 되고 오히려 소유하는 자가 노예가 된다. 프리드리 니체 늘 문제는 기준을 제대로 정하는 것이다. 위에 세조를 읽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했는가? 문장을 읽고 처음 든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준다.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증명되는 순간이라서 그렇다. 여기에서 본질은 바로 알맞은 이라는 표현이다. 알맞은 이라는 표현에는 기준이 없어서 각자 모두 다르다. 그럼 가장 먼저 내게 알맞은 소유는 어느 정도인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 100억을 가진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단돈 100원을 가지더라도 그 물건의 주인이 되는 게 아름답다. 그는 자유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게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 하나 있다. 옷을 예로 든다면 실수로 옷에 상처를 내서 입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별 문제 없이 버리고 다시 같은 걸 언제든지 살 수 있을 때 알맞은 소유라고 여기는 것이다. 물론 언제든지 버리고 다시 살 수 있다고 그 물건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알맞은 정도를 소유하게 되면 그 물건의 애착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 물건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생각하면 문제가 탄생하고 하나의 공간이 된다. 많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문제가 된다. 프리드레인 이체 문제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세상에는 분명 생각해볼 만한 문제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런 종류의 문제는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의 일상에서만 탄생할 수 있고 탄생 이후 그 문제는 하나의 생각 공간이 된다. 한 사람이 만든 공간이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고민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플라스틱 빨대를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을까? 버려지는 음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없을까? 이런 모든 문제는 한 사람의 깊은 생각에서 태어나 지금 하나의 생각 공간이 되었다. 생각의 공간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다빈치는 이렇게 조언한다. 나는 뭐든 좀 더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건 매일 새로운 문제를 창조해서 지혜롭게 해결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창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늘 자신이 특별한 장소에 있다고 생각하며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 번 생각할 것도 두 번 생각하고 얕게 생각할 것도 깊이 생각해서 남들이 아직 찾지 못한 문제를 찾아 세상에 꺼내 그것을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창조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마흔 이후의 내적 성장을 가로막는 표현 세상에는 우리의 침울한 두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이상의 행복이 있는 법이다. 이체 온라인에서 조금 불편한 글을 만나게 되면 나만 이 글이 불편한 거야? 라는 댓글을 쓰게 된다. 나만 이렇게 생각해? 여기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거야? 온갖 이런 방식의 표현이 마흔 이전에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하지만 마흔 이후에는 많이 다르다. 마흔 이전에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해서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이런 방식의 표현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마흔 이후에는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표현이 아닌 나의 확신이 가득 녹아있는 표현을 써야 한다. 그래야 내가 찾을 수 있는 희망의 크기를 늘릴 수 있다. 마흔 이후에는 상대의 평가를 기다리지 말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당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이번 음식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싱겁다. 이 글은 조금 읽기에 불편한 사람도 있겠다. 와, 좋아. 그 표현 정말 근사하다.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담은 표현을 해야 그런 일상이 모여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마흔 이전의 일상처럼 늘 조심스럽게 타인의 의견을 묻고 자신을 자꾸만 숨기려고만 하면 결국 무대 중심에 서지 못하고 변방만 떠드는 인생을 살게 된다. 하겠다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 용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더욱 강하게 만든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생각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하는 일에 미래가 없다고 단호하는 것이다. 각도만 조금 바꾸면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책이 읽히지 않는 시대라고 푸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대신 이런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산다. 오히려 책이 팔리지 않으니 뛰어난 사람들이 다른 분야로 가서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글을 쓰며 살지. 나한테 좋은 기회를 줘서 고맙다. 환경과 상관없이 고마운 마음으로 살면 그냥 모든 게 다 사랑스럽고 감사하다. 마찬가지로 나는 경기도 입지도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쁜 경기와 입지는 있을 수 있지만 하겠다는 마음이 그 모든 것을 이긴다. 당신도 물론 가능하다. 모든 말을 경청한다는 건 단 한마디도 마음에 담지 못했다는 뜻이다. 간단히 말해서 음악이 없는 삶은 잘못된 삶이며 피곤한 삶이며 유배당한 삶이기도 하다. 미체 왜 수많은 사상가와 창조가들이 음악을 즐기라고 조언하는 걸까? 그건 경청의 진짜 가치와도 닮았다. 경청이란 상대가 하는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한마디도 마음에 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무의식적으로 듣기만 한 것이다. 제대로 경청하라. 백마디 말을 다 들으라는 게 아니라 들을 가치가 있는 한마디 말을 백번 되풀이해서 겁시바라는 말이다. 삶도 그렇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무작정 쉬지도 않고 뛰는 일상을 말하지 않는다. 그건 방향도 목적도 없이 사는 슬픈 현실을 증명할 뿐이다. 음악이 존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은 들어야 할 한마디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중간중간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며 음악을 즐길 줄 알기 때문이다. 나만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악인에게는 자신을 증오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있기에 나쁜 짓을 한다. 늘 주변에 나쁜 일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탓한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그들 자신에게 있다. 주변에 분쟁이나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늘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내 모든 것에 만족하는가? 내가 힘든 이유는 모두 내게 있다. 나만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세상을 증오하는 악인은 정작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증오한다. 그게 넘치고 흘러서 타인을 향한 미움이나 비난이 되는 것이다. 삶이 힘들고 지친다면 늘 자신을 보라. 자신을 위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라. 수준 높은 실패는 모두의 것이 아니다. 세상이 계속 낮은 수준의 실패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나아질 수 있다. 지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은 당신을 붙잡기 위해서 단점까지도 장점이라 말하며 칭찬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처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결국 그런 대응에 따라서 바뀌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라.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우리는 늘 실수하게 된다. 하지만 실수와 실패가 두려워서 그런 삶을 멈춘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정답과 진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삶이 원한다면 진실로 추구하는 그것이 찬란하게 빛난다면 주변 이야기는 가볍게 스치고 끝까지 가라.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당신의 삶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아직 그것의 본성을 배우기 전부터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운명에서 벗어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제공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이별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셨다니 제가 당신을 잘못 알고 있었군요. 그러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고 이별을 탕복받았다면 오히려 축하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무언가를 창조해서 한 사람의 등을 돌렸다면 반대로 다른 통로에서 당신을 만나기 위한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리면 반대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여리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차피 빠질 머리카락은 어떤 수를 써도 빠지듯 떠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만날 사람은 오래된 나에게 이별을 구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영영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떠났다면 오히려 그게 기뻐할 일이라는 이유의 전부다. 우리는 언제나 오래된 나를 떠나야 한다. 어제의 나를 버리지 못하고서는 오늘의 나를 만날 수 없다. 김종원 저자의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니체가 답하다 라는 책이었어요. 엄청 좋고 막 그런데 내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거랑 적당히 그냥 쓸만하고 사용감도 좋고 근데 내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도 않고 자유로운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물건 이런 게 더 좋을 때가 더 많잖아요. 남 눈치 보는 게 아시죠? 회사에서도 높은 지급인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거 엄청 스트레스 많은 CEO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보통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상사나 팀장 이런 롤들이 더 스트레스가 적고 결정권이 없는 거 내가 뭘 어떻게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일 때 스트레스가 엄청 커서 또 질병으로도 많이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너무너무 공감이 가고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이제 마흔 이후에는 상대의 평가를 기다리지 말라. 그러니까 인생의 어느 시점에 누군가의 조언을 습득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 반면에 이제 적당히 내 뭐랄까요 내 가치관이 생긴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르잖아요. 어떨 때 행복한지조차 다르고 저 사람이 최고로 치는 인생의 가치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참 안 돼요. 한 명이라도 더 의견을 묻고 싶고 내가 막 잘못한 거 아니야? 오히려 물어봐가지고 더 망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보고 뜨끔했어요. 그냥 내 느낌대로 가야겠다. 나 자신을 좀 믿어주고 확신을 좀 가져보자. 세상에서 누가 자기 자신을 제일 믿어주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내 스스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어떻게 보면 인정욕구일 텐데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삶을 좀 편하게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인정해줬으면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인정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일인가? 내 인생에?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승진을 해야 되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단지 그냥 그 사람의 칭찬 한마디 듣고 싶어서 내가 막 그 사람 장단에 계속 춤을 추는 거는 아니다 싶으면 그냥 관두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1월인데 한국의 날씨는 춥겠죠? 제가 있는 곳은 36도 이래가지고 폭염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냥 되게 좀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번아웃이라기엔 뭐 거창하게 한 건 또 없어가지고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편안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